일단 경기 내용 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현장에서 보셨던 경기 어떠셨나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벤트 감독이 그저께 말을 했듯이 그저께 아무래도 지금 수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백을 매우 최적화된 그런 점수를 가지고 난다고 예고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5백에 가까운 3백 선수를 가지고 나왔고 그렇게 해서 멕시코에 워낙에 막강한 공격진이 화려한 공격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비적으로 좀 대여를 맞추면서 공격진들이 패스라든지 빌더바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송중희 선수와 황희조 선수는 좀 멋진 합작골도 나왔었지만 수반전에 3골을 4분만에 감독이 실점을 하면서 그것도 두 번째 골도 이제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같은 경우가 모두 데드볼 상황이었다가 나온 실점이어서 좀 재촉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나더라고요. 선수들도 뭐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졌고 손흥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 전까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양성 판정 선수들이 나오는 바람에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다운되어 있고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3일 또는 4일 동안 계속 대표팀 취재를 하시면서 그런 선수단의 분위기를 많이 직접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이야기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오늘 경기장에 향하는 선수들과 그동안 훈련장에서 만났던 선수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어요. 그 전에 훈련장에 올 때는 이제 버스 한 데로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거리두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선수들끼리 대화도 많이 나누고 뭐 농담도 많이 따먹고 그랬겠죠 버스 안에서 뭐 그런 상태로 이제 버스를 내다보니까 항상 다들 웃는 얼굴이었고 그리고 훈련장에서도 거의 항상 웃으면서 훈련을 했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코로나 양성 판정을 선수 6명이 받은 이후에 이제 오늘 첫 외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는데 경기장에 올 때 오늘은 이제 버스 2대를 대동해서 오더라고요. 왜냐면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프 따로 선수부단 따로 이렇게 왔는데 버스에서 내릴 때 원래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장에 도착을 하면 뭐 두 명이서 같이 내린다던가 아니면 뭐 헤드셋을 이렇게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내린다던가 이렇게 내리는 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헤드셋을 낀 선수는 한 명도 없었고 그냥 마스크만 쓰고 한 명씩 되게 거리를 딱 두며 해서 내리더라고요. 내리면서 이제 발열 체크하러 들어가는 그 동선에서도 항상 관계자들이 이제 거리 유지하라고 주의를 계속 줬고 네. 선수들도 뭐 우승기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정말 축 처진 분위기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왜냐면 뭐 그 코로나 양성판장 네 명이 나온 이후에 선수들끼리도 접촉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다 각자 방에 있었으니까 분위기를 풀 틈도 없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진짜 뭐 친한 선수들 또 어제까지 같이 훈련하는 선수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야기에 또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마음이 되게 무거웠을 거 같긴 합니다. 네. 다시 또 경기로 돌아와서 이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굉장히 뭐 대표팀이 항상 올 때마다 뭐 소속팀이 토트넘에서의 모습을 못 보여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오늘은 그래도 공격 포인트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또 팀의 팀 공격에 공수를 넘나들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보신 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그리고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제가 오늘 손흥민 선수를 경기전수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대표팀에 가장 필요한 주장의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그라운드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뭐 말로 뭐 필요한 말로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몸소 보여주는? 그러니까 경기 골은 풀타임을 소화를 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멈춰있는 적이 없었어요. 계속 뛰어다녔고 계속 뛰어다니고 그리고 뭐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을 때 네. 가담을 하고 본인이 공을 잡았을 때 보통 본인이 하프라인 정도 있으면 이제 다른 측면에 있는 동료들한테 패스를 건네줄 법도 한데 본인이 그 공을 잡고 직접 전방까지 이제 달려가는 그런 모습 수비가 4명에 달라붙고 5명에 달라붙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며 뭐 아 또 경기 중에 또 그런 모습이 인상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방에 볼이 이제 왔을 때 뭐 이재성 선수나 황희조 선수나 뭐 손준호 선수가 이제 공을 잡고 있을 때 그 선수들한테 이제 그 선수 이런 부르면서 뭐 추노? 뭐 차상 부르면서 자기한테 공을 달라고 계속 그렇게 유도라는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죠. 그런게? 그런 모습이 좀 인상됐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동료들이 동료들에게 스님을 보여주는 거고 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달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는 거고 뭐 경기 중계를 보니까 뭐 멕시코 선수들과도 뭐 대화를 여러가지 좀 하는 모습도 잡히거든요. 뭐 좀 특별히 눈에 띄는 장면들이 또 있었나요? 음 지금 한 몇 장면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어 전반전에 저기 로사노 선수가 사이드에서 이제 이주영 선수랑 이렇게 볼을 경합을 하다가 부딪혀서 딱 넘어진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허리를 아파하면서 넘어졌는데 그때 이게 쉽게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 선수가 그래서 주 선생님이 이제 살펴보려고 오는데 그 전에 이미 손흥민 선수가 글로 가서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괜찮냐 그러니까 뭐 말은 안 들렸지만 어쨌든 뭐 괜찮냐는 식의 이제 제스처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면 진짜 손을 딱 잡아주고 이렇게 이끌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앞에 그 멕시코 축구협회 관계자 세 명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나이가 되게 지긋하신 세 분이 앉아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선수를 이렇게 세우는 순간 막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아 손흥민 선수의 저런 뭐 저런 좀 진정성 있는 동료의 그런 페어플레이 모습이 이렇게 빛을 내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경기 끝나고 나서도 멕시코 선수들이랑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가진 못했는데 거리를 둬야 하니까 경기 후에는 그래도 멀리서나마 계속 인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척도 해주고 확실히 슈퍼스타는 다르긴 다르구나. 멕시코 선수들이 사실 러시아 월드컵 때 2년 전에 이제 뭐 좀 우리가 졌잖아요. 패배를 당하고 특히 이제 로선 선수는 활약도 굉장히 잘했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아픔을 준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일으켜 세워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아는 척도 같이 하고 뭐 안부도 묻고 하는 모습에서 정말 인성도 월클이구나. 인성도 월클. 네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네요. 인성도 슈퍼스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유럽 원정을 2연전을 준비하고 갔는데 지금 1차전 멕시코전은 잘 끝냈어요.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네 이제 2차전 카타르전이 남았는데 향후 대표팀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2차전 카타르전은 문제없이 치르게 되어 있고 뭐 그 전에 이미 한 번 PCR 검사를 또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14일 오전에 검사를 받은 결과는 어쨌든 오늘 경기를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카타르전까지 유효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마 15일 오후라든지 16일 오전에 이제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을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 정말 최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전원이 다 음성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는 네 문제없이 카타르전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온 선수들 그 선수들은 조금 이제 뭐 동선이나 이런 계획들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향후 일정 그 선수들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선수들은 현재 숙소는 같은 숙소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같은 층에서. 그래서 방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나오지 못하고 이제 식사도 항상 그 방에다 가져다 주고 그리고 열흘 동안 의무적으로 이제 오스트리아에 격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총 두 번의 PCR 검사인지 PCR 검사인지 어떤 검사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양성 판정자가 받는 검사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그 검사를 두 번을 받아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그러면 이제 대표팀이 카타르 일정을 끝나고 끝난 이후에도 그 선수들은 남는 거기 때문에 현재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도 그 선수들을 두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일정 못하게 좀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1차전 잘 마쳤고 선수들도 뭐 되게 자랑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네. 정말 수고했죠. 네. 그리고 또 현지 취재하고 계시는 또 우리 기자님도 건강 항상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일정도 현지에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잘 좀 취재해 주시고 좋은 소식 현장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우리 2차전 끝나고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